너 얼굴 최고 너 얼굴 최고 너 얼굴 열려 자기야 열한지 열한지 말이면 더 끊으면 돼 나는 열한지 안 돼 뭐 사람들이 사오는 거 안녕하십쇼 여러분 안녕하십쇼 일단 머리가 되게 젖어버린다 머리가 젖어버린다 머리가 많이 달았어 용산에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웨이팅 2시간 반 했나? 웨이팅 2시간 반을 하고 밥 못 먹었잖아 대기가 없대요 왜 이렇게 달라? 그날은 웨이팅 우리 처음에 85팀이었지 응 여러분 만약에 늑덩미단이 갔을 때 원격줄 서기에서 꼭 가셔야 될 거 같아 이번에 스킨북북스 에일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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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사원 그만해 이제 해야죠 뭘 해 지금 충분히 이뻐 아방한테 물어봐야지 어석이분들한테 뭐하시냐 요즘에 관리 으흐흐흫 그니까 때려서만 먹어볼까 응 으흐흐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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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다귀호 노랫만이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오니 그 지금.. 요즘 너무 많은거 아니야? 화풍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병이야 겨우.. 화풀병 첫째 파리에 물렸지 내일은 저희 식사권을 하는데 오늘 사전답사 다시 오는거야 이 시간에 평일에 오면 웨이팅이 있나 온다 평일에 웨이팅을 몇 시간 전에 해야 했지 평일은 웨이팅 없는거 같아 나는 금요일이라서 그런거야? 아니 그래도 빨리 가자 혹시 그러실게 그날이 금요일이라서 이거 진짜 맛있어 멋있구나 쟤 목길래 히토가 제일 좋아하는 풀떼기잖아 이건 또 아니 뭐 맨날 먹방할 때마다 풀떼기 먹어 진짜 맛있어 풀떼기 이게 제일 맛있어 와 진짜 귀엽다 오 마이크 향이 좋아 오 마이크 이렇게 맛있겠다 어디다 올리려고 술을 한잔 따라 줄어라 오 시원해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먹는거 같아 오 시원해 이렇게 오랜만에 먹는거 같아 구원인 제가 선생님을 테디델을 보고 웨이팅 태블릿이었다 비쥬얼맛보다 풀풀풀이야 내일은 육회랑 수육을 먹어보자 그래 이틀 연속 오다니 그냥 고기고기면 고기맛만 나는데 야채가 같이 씹혀가지고 시원한 맛이 나 초라다 맛있어 엄청 맛있어 꼭 배고꽃은 날까? 땡루 나 풀이 너무 좋아 한 풀이 채식주의자로 전향하는 칼란은 하겠어 난 어릴 때부터 나물이 되게 좋아하지가 근데 살이 약간 올랐다? 맛 좋아? 형 근데 살이 약간 올랐다? 맛있으면 0칼로리로 맛있으면 0칼로리로 조금 다진 안 먹을래 너무 웃어보여? 웃어봐 오늘은 깨끗이 안 비워먹는다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깨끗이 다 비워먹었더니 그렇게까지는 안 먹는다 그러고 오늘 장단에다가 춤을 춰야 되는 것 같아 도대체 아 나 그냥 잘 불러가지고 아 진짜 맛있다 잘 먹었다 배우고 싶지? 어? 안 힘들어 힘들어 무겁잖아 이게 이거 한 1.5kg 되지 않나? 아 그래? 이거 핑크하룡 보다는 무거운 것 같아 빵이나 한 사람 먹고 당 충전이나 합시다 당 충전 좀 하다가 웨이팅 없겠지? 웨이팅 저번에 여기서 추위에 버벨 떨면서 웨이팅했던 기억이 나네 웨이팅 있으잖아 여기 딱 먹으러 왔네 결국 우리 결국에 왔지 이 테디베어 옆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으러 왔어 먹으러 왔어 제일 많이 나가는게 어떤거에요? 두개 산다요? 쏟을 뻔했어? 아니 이거 이상해 이게 막 이렇게 돼 케이블이? 이쁜 카페 와가지고 지금 호삼 짜먹고 있어 각종 비타민과 이거 제일 잘나가고 이번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랬지 이거 페이스트도 먹는다는데? 이쁜 카페 맛있어? 그냥 빵 그냥 빵? 맛있어 나 뜨거운 커피 맛있어 오랜만에 먹었다 어때? 너무 맛있다나? 되게 달다 맛있지? 커피를 왜 이렇게 안 먹어? 과일 주스 먹지 그러면 과일 주스는 없지 형이 여유 있네 네가 좀 많이 찍어 잖으면 형님도 왜 재운거야? 아 짜증나 자기 혼자만 재우려면 되지 나는 여쭤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면 되지 그럼 안 짜증나 심지어? 진짜 왜 다시 아니 나보고 머리를 쓴게 진짜 악마의 욕이야 잠깐 자 머리를 쓴게 30분만 더 자야겠어 그래 야 20 3시간에 잤어 아 짜증나 나 진짜 악마의 욕 우리 12시에 눈 떴지? 우리 눈 떴다 처음에 11시 11시 반에 갔어 아니야 나는 나는 11시 반에 안 나 멀리 주스 다 악마의 욕이야 멀리 주스 다 애하고 피곤할만 해 그래 나는 전날 4시간 났잖아 4시간 났어 나는 고생했어 펜지판에 짜증나 짜증나 내 생각나는 거야? 나 오늘 곰돌이 티셔츠 입은 것도 테디베르 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입은 거란 말이야 진짜? 의미 없다 굳어 굳어 유튜버에 살리다 누가 보면 진짜 나 미치겠다 가끔 사람들 많이 웃겨서 썸네일 찍을 때 조금 그게 민망하다 1도는 제일 유튜브 하면서 한타운 행정은 좋아 나? 한타운 행정 없어 나는 좋아 방금 한타운 행정 제일 한타운 행정은 좋아 나는 단순? 나는 단순? 난 단순? 난 단순? 누가 보면 진짜 나 미치겠다 이거 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뭐란 거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 왜 이렇게 급해? 석이씨 3분 뒤에 언니 가 12분 뒤였어 진짜? 응 그런 뜻이었어? 옛날에 니토 취했을 때 형이 막 당대로 이렇게 뛰게 했지 니토 한입을 했는데 아우 정말 자기야 응? 나 그거 두 명 찍어줘 하여튼 화면이 아니 내가 갑자기 카드가 없어 어 여기 있네 아 여기 바지에 카드가 없길래 오늘 컨셉이 해적선인가요? 해적의 보물찾기야? 어째 이런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응 근데 굉장히 끼스럽습니다 조용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바른말 고운말 하라 그랬지 시간이나 이거 찬 크기가 찬 거 러브 월딩 최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별로 이렇게 다 됐죠? 15분 낀거죠? 이제 까먹고 마무리 영상을 찍어서 진짜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와의 식사권만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와의 식사권만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와의 식사권만남입니다 또 왔어 또 왔어 1,2,3 안녕하세요 나 진짜 웃기니 뭐 갔다 올게요 석이님한테 보조배터리 안갖고 왔다 오늘도 오진하게 먹었는데 뭘 또 오진하게 먹었어 근데 커피에서 마침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에서 벌레가 나왔지 뭐예요? 근데 난 환불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다 이거 무조건 환불해드린다고 해가지고 커피값 6,000원을 환불받았어요 그래서 5,800원짜리 구독! 공짜요 어제 먹은 능동미나리를 하루만에 다시 온 소감이 어때요? 오늘은 다른 메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찍으셨지만 간단하게 찍고 영상을 슬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소한 데이터 브이로그였고요 다음 영상에는 저희가 자극적이고 짜릿한 영상을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안녕 안녕 쟈쟈쟈 머리 상대 이전 qualif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